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 범죄자들의 이름, 얼굴, 고향, 직업,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신상 정보까지도 올렸습니다. 솜방방인 처벌로 인해서 범죄자들의 진화가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지지한다는 의견과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사적인 복수이고 인권 침해라는 반론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문제가 터지죠. 성범죄자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을 잘못 공개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또 성범죄자로 지목된 또 다른 사람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디지털 교도소의 최초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어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디지털 교도소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교도소 문제가 일종의 사적 복수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 또 남의 방송 드라마라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요즘에 사적 복수, 복수 대행 이런 걸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에서 속시원이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한 갈증 때문에 대중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열광을 하고 열띤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 디지털 교도소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운영자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런저런 내막이 다 드러났지만 일단 시작은 SNS로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최근에 말씀하신 드라마들처럼 복수를 해주는 대신해줘서 인기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N번방이나 박사방 같은 성착취물 유포 제작이 된 카톡, 텔레그램 이런 곳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수사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이때 디지털 교도소의 전신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게 됐고요. 학력, 학창시철 사진, 연락처 등을 공개하면서 빠르게 제보도 많이 받게 되고 구독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불법 게시물 신고를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걸고 삭제할 수 없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마구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명 넘게 신상을 공개했고요. 소개 글에 보면 관대한 처벌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다.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공개 기간은 30년 정도다. 근황은 업데이트할 것이고 우리 서버는 동유럽에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장이고 현재 처벌받은 사건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홈페이지의 규모를 키워나갑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우리 법원에서 받겠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 사람도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사실 이 사건은 손정우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깊이 취재를 했고 당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제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인 송환이라기보다는 인도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손정우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 범죄인을 달라 그랬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우리 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도법 조약상 우리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처벌받은 걸 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서 다시 처벌을 받게는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그리고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라면서 이런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손정우 역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서 사이트에 신상이 올라왔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에 대한 신상까지 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왔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크게 일자 이 운영자가 우리 JTBC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다라면서 신상공개 이거 나 멈출 생각 없다라고 말이죠. 잠깐 그때 얘기 들어보시죠. 자 일단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대행 사적 복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적 복수 이건 거창하죠. 거창한데 방금 그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쇄 명예훼손범 정의를 구현하는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사법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런 분위기를 잘 이용을 한 거죠. 잘 이용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이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분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실상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대학 교수 한 명이 맞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구나 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생 한 명은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사법체계 내에서 뭔가의 어떤 단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 100명인데 한 20, 30명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사법정의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해보다 보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이 피해자들이 벌벌벌벌 떠는 것을 그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나름대로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가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가지고 이런 괴물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허용되면 법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사적 복수가 되면 뭐하러 법이 있습니까? 검찰, 경찰 뭐하러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이렇게 사적 복수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상공개할 때 좀 복잡하지만 신상공개 심의도 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 보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범죄자 중에서도 본인이 부인하는데 증거가 애매하다? 이러면 공개 안 돼요.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잔혹하고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공개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면 공개 안 해요. 그런 걸 다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무죄추정연치가 완전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용납돼서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러 건 터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디지털 교도소가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전혀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왜인지 살펴봤더니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동명이인인데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종격 투기 선수로 알려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못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디지털 교도소에서 사과합니다. 전부 인정하고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너무나 많은 악플 공격을 받았습니다. 댓글 테러를 당했고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디지털 교도소에서 의대 교수 한 분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많이 억울해서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요. 고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내 핸드폰 좀 검사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 찾아가서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공문으로 받아서 나는 이렇게 결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당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는 증명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분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한 대학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소재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녔는데 이 남학생이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이런 성착취물을 거래했다. 이렇게 지목을 당해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도 이런 신상이 계속 공개가 돼서 대학 커뮤니티 내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씨, 김 씨, 박 씨 쓰다가 이제는 A, B, C, C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판단도 있고 법적인 판단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혹시나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아는 것처럼 공개를 하는 게 맞는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그래서 정말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과는 좀 황당했죠? 그렇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인터폴에 적색수별 일에서 국제 공조를 했어요. 경찰청이 추적했는데 어디서 붙잡혀요?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붙잡아서 국내로 다시 불렀습니다. 상황을 살펴봤더니 이 남성이 다른 범죄 혐의가 있었어요. 대마 흡연 범행 등을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출석을 안 해서 수배가 내려진 겁니다. 그랬는데 재판에 안 나오고 출국했어요. 도망가서 이미 재판에 나가셔야 되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붙잡혀서 들어와서 재판에 넘겨졌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도 전부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2기 운영진이 물려받았지만 현재 홈페이지는 전부 폐쇄가 돼 있고 다시 운영한다면 수사 대상으로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뭐가 됐든 저렇게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솜방망이 처벌 저희도 재판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적 법감정이라는 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피해자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국가가 인권을 강조하는데 가해자에 대해서만 인권을 강조하는가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솜방망이 처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연세 아동성학대범이 나와서 8년 뒤에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아주 열화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법부도 국민법감정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